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길 것이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슬픈 결혼과 행복한 결혼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7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의 모습 우선 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음을 선언되는 말씀 즉 칭의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성화와 영화로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끄심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가 8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제는 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선언하려고 그래요. 왜 칭의는 이 법적인 선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너희는 그 법이 한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에게 유효해요. 그가 죽으면 유효하잖아요. 자 결혼의 법도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그 결혼의 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얽매이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결혼의 법은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이 살 동안만 유효한 것이 바로 결혼의 법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생존하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법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자유하게 되는 삶의 절차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료예요. 이것은 심판받아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료가 되지 않으니라. 그래서 이것은 깨끗한 것이 돼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자 이 관점에서 이런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율법에 얽매어서 살고 율법과 하나 되어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므로 그리스도가 율법의 의리를 다 이루고 오히려 율법의 정지함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핵심이거든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므로 그의 죽으신과 연합되어 죽었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살아나신과 연합되어서 살았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의 우려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 이것은 이미 우리가 율법의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죄된 모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였어요. 죄에 노예된 존재였어요. 죄에 순중하는 존재였어요. 율법은 이것을 드러냈어요. 율법은 이것을 우려로 알고 확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사망으로 가는 길만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길 것이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의 새로운 것을 성기게 돼요. 새로운 결혼생활을 하게 돼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결혼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제 다시 살아나서, 삶의 은혜의 영향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선언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결혼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율법과 함께 했던 결혼생활은 이제 끝났어요. 청산되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우리의 새로운 결혼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그가 죽었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요?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와 함께 부활하여서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되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떤 열매를 맺었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어요. 지금은 무엇을 섬기게 되었나요? 지금 새로운 것을 생겨요. 하나님의 의를 섬겨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섬겨요. 그리고 그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중심사선을 봅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가혹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율법의 강압 아래 살 때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 때의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 바른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줘요. 연약한 여자가 엄격한 남편, 빈틈없는 남편에게 구박을 받을 때보다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남편, 죄를 용서하고 감싸주는 남편과 살 때 더욱 바르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율법에 적용해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율법의 엄한 요구를 받고 살던 시대보다 그리스도의 보살펜을 받고 살게 되어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세 번째, 사랑을 시천하는 일이 삶의 중심이란 것.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던 시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누구도 마음껏 죄를 짓고 살기보다는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서 새로운 남편인 예수를 섬기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와 함께 선언되었다고 우리의 주례자가 선언을 해줬어요. 이제 무서운 법조문의 지배를 받을 때보다 사랑하는 남편 예수님의 사랑에 통치를 받게 되었으니 죄를 짓는 일보다 사랑을 시천하는 일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신랑이 변했어요. 우리가 과거의 결혼생활이 청산되고 새로운 결혼생활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지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연합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격합니다. 율법의 연합과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결혼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 봅시다. 우리의 주권자가 변했어요. 우리의 가정이 변했어요. 우리의 환경이 변했어요. 우리의 위치가 변했고 우리의 법적인 소속이 변했어요. 율법의 연합은 우리가 죄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달라졌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죄혼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세상의 죄혼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우리 세상의 죄혼은 이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이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그리스도와 죽음의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살아남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의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불안정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것이에요. 세상의 불안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혼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 법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하게 되는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완전한 연합이고 합당한 연합이고 합당하다는 것은 그 값을 다 치른 연합이고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을 자가 없고 이것을 거절할 자가 없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자가 없어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고 이것을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들이 없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완전한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결혼은 완전한 결혼이에요. 이것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의 법을 통해 우리가 율법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차이를 경험하고 생동강이 있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